안녕하세요 오아은지가 추천하는 이건 꼭사 입니다 오늘부터는 서울에서도 벚꽃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벚꽃나들이에 어울리는 기획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성분들이 편하게 하지만 샤랄라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 추천해 드릴게요 화사한 붉은 꽃무늬에 캉캉 모양의 푸쉬보욱 플로랄 플레이어 원피스가 29,000원 튤립과 들꽃프린트로 은은한 멋을 낼 수 있는 스켈럽 넥플라워 자가드 원피스가 7만 3천원이고요 쌀쌀한 아침 저녁에 간편하게 걸치면 좋을 플리츠페플럼 레니자켓은 8만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봄 분위기 제대로 나는 원피스에 로퍼나 단화를 신어주면 더 예쁘고 또 편안하게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벚꽃나들이 즐겁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